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환율이 너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 강약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시장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제 실적적인 부분. 근데 이 실적적인 부분이라고만 하기에는 당연히 실적 좋아지는 종목이 펄어비스 뿐만이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신작 기대감. 붉은 사막이나 검은 사막, 중국, 흑색 사막 관련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신작 기대감도 좀 나올 수가 있겠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시장보다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NFT, NFT 사업에 진출을 했다는 것부터가 지금 한 수였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뭐 코인 관련주들이 된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펄어비스도 NFT 투자를 했었다. 7월 달에. 그래서 이 NFT 관련해가지고 오늘 갤럭시의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NFT 이거 뭐 플랫폼 성장이 기대된다. 해가지고 거의 뭐 사안과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최근에 그 오르는 게임주들 뭐 게임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위뉴웨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코인과 관련된 뭐 NFT와 관련된 것보다도 이제 코인 쪽과 관련된 어쨌거나 뭐 NFT도 코인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약간 좀 그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좀 상승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그런 NFT 쪽 관련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국 검은사막 모바일 흑색사막 모바일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겠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일단 시장보다 강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NFT 쪽에 조금 이 이슈가 조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NFT 쪽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이 전자적인 큰 흐름이 NFT와 관련된 특히나 게임 사업 쪽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쪽과 코인 쪽과 관련된 NFT와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엑시 인피니티라고 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게임으로 이제 돈을 벌죠. 코인을 벌죠. 코인을 벌어가지고 그걸 팔면 돈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게임이 게임이 하나의 일터처럼 되어가는 뭐 약간 그런 느낌 좀 새로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7월달에 NFT 제가 말씀드릴 때도 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임 쪽과 코인 쪽 좀 많이 좀 엮여가고 있는 게임주들이 좀 그런 코인 쪽에 좀 많이 손을 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9만 원 다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8만 8천 원 라인 딱 지키고 오늘도 좀 깨고 내려왔었지만은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요구간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만 2천 4백에서 9만 4천 정도 요구간 요구간이 저항이 단기적으로 될 수가 있겠고 일단 현재 흐름상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코인 쪽과 관련된 최근에 코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인 쪽과 관련된 뭐 NFT 쪽 NFT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동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간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매수로 찍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거의 공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좀 찍히고 있어요. 물론 장 마감태까지 매도를 치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최근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가 좋아요. 이제 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도 조금 약해졌는지 오히려 이렇게 매수가 찍히는 이런 날들이 좀 자주 보이고 있죠. 거기다 기간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간들이 계속 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시작했고 자 88,000 라인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일단 시작은 괜찮게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뚫고서 9만 원을 뚫고서 올라와 주느냐 이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88,000은 위에서 잘 버텨주느냐 그래서 최근 추세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고 월봉 같은 경우 월봉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지난달 은봉을 거의 먹어가고 있다. 한번 먹었다가 조금 빠지고 내려왔죠. 저항 맞고서 요구간 요구간에 거의 9만 2,400원 아까 일봉상 보셨던 그 저항 라인입니다. 그 정도를 완전히 먹으면서 뛰어넘느냐 요구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고 괜찮으실 것이고 거기다가 그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다가 NFT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8만 8천 라인 다시 완전히 지켜주느냐 장 마감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퍼러비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메뉴가 있습니다.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장전 장전 브리핑을 이렇게 문자로 리딩을 다 해드립니다. 장시작 전에 전열미국 증시라던가 금요일 증시에 있어서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일정이라던가 장작 시작하게 되는 9시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다 리딩을 문자로 해드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2전구소에서 테마주 검색기도 출시를 했습니다. AP 테마주 검색기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테마주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테마주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AP2전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